아십니까? 아시나요? 논산의 원지명이 논미라는 것을 얼핏 마음으로 휘돌아볼까요? 먼저 탑정우 출련날이 떠버리고 개백장군 유적지 도남사원 은진미르 신사인랜드도 너무너무 좋아요 볼거리가 달량한 이곳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도 좋아요 알콩달콩 즐겨보아요 논산에서 우리 만나요 논산에서 아십니까? 아시나요? 논산은 특산물이 딸기라는 것을 과연 둘러보면 그것뿐일까요? 부산, 계룡산 신선이야 생각나고 강경전통, 마칼전, 원산내충, 당촌, 꽃감 가야곱, 광주동 가야곱, 광주동 아주아주 좋아요 먹거리가 풍부한 이곳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도 좋아요 알콩달콩 즐겨보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도 좋아요 알콩달콩 즐겨보아요 몬산에서 오리만 나가요 몬산에서 movimiento 몬산에서 우리 만나가요 몬산에서 우리를 만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